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우리 오늘 챕터 9 2기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안정환 선수 썸네일로 제가 모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했죠. 인기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네, 인기는 오래가지도 않고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것이니까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라는 참 정상에 섰뜬 사람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와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2기 돈. 속담에 이르기를 청금을 가진 부자집 자식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공연한 말이 아니다. 교재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이 봤죠. 시장에서 죽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감방에 안 가는 경우도 참 많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3기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요. 3기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3기가 사람, 돈, 돈의 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천하세상 사람들이 모두 히힛락락할 때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위해서 모여들고 천하가 무너지고 붕괴되면 또 모두 이익을 위해서 떠난다. 제가 이익의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익은 오만가지죠. 그 오만가지를 크게 가름마를 타보면 세 가지고 이 오만가지 세 가지가 정확히 하면은 3.1가지입니다. 파이 3.14. 끝이 없는 수가 뒤로 이어지는 3.14. 그러나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익의 세 가지인데 첫째, 저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 달려갑니다. 거기 가면 병 나올 수 있다.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 달려갑니다. 어디에 가면 좀 기차게 잘 보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돈, 병, 점 세 가지입니다. 이익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대의 마찰을 가진 임금들이나 만호의 세대를 다스리는 제후들이나 백채의 집을 소유한 대부들도 지금보다 아프거나 빈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들도 정말로 집을 수백 채 가진 사람들도 만호를 다스리는 제후들도 임금들도 아픈 거 두려워하고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는데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유한 빈인데 더욱 상, 오히려 상 유두 오히려 유인데 더욱 오히려 아픈 사람이나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참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많은 부분에서 전자제품 같은 데서 따라잡고 과거 제가 20대, 30대만 해도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통 사오느라고 다들 바빴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쿠쿠 밥통하고 마마 밥통입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 발명은 못하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개발은 잘하죠 모방은 잘하죠 모방도 창조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힘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런 것처럼 상이면 상, 유면 유 중국이나 한국 전부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더욱 상 오히려 유 이두문자식으로 공부합니다 참 이두문자를 개발한 원효 스님의 아들 설총 대단한 거죠 오직 한국만 이렇게 이두문자식으로 한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불행히도 우리가 만드는 한문을 우리가 갖다 버리고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대학생이 태반인데 이렇게 참 한문으로 된 책을 두려움 없이 공부하시는 우리 화식열전 독자님들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노벨상이나 이런 발명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발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뜻글자인 한문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소리글자만을 쓰기 때문에 모방하고 창조하는 것은 잘해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 책상 위에 방에 놓여있는 것 중에 한국 사람이 발명한 거 있나요 거진 없을 겁니다 네 공부해 보죠 이번에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시장 선고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많지만 관심 가져봐야 속만 상하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집니다 서울시민 천만 명 부산시민 350만 명도 그 사람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천만 명 먹여 살리는 문제도 풀어내지 못하고 350만 명 먹여 살리는 것도 풀어내지 못하고 먹여 살리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한국 인구 뭐 5천만 5천 2백만 뭐 이런 것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도지사가 되겠다고 나서는데 사실은 이거 먹여 살리는 법이 화식열전에는 다 있는데 화식열전 얘기하면 일식집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있어요 참 깝깝한 얘기죠 우리라도 이것을 잘 공부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주는 우리는 너무 뭐 나이가 들었지만 아무튼 혹은 젊은 사람들이 보면 20대 30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런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커야지 어느 정도라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꿈 자체가 없다면 뭐 전혀 뭐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아무튼 최대한 저도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본문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 챕터 9에 있는 걸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천금을 가진 부자 집자식은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공연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천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히힛악락할 때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모여들고 천하가 모두 붕괴되면 또 모두 이익을 위해서 떠난다 그래서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하물며 그래서 부자들도 그러는데 뭐 없는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참 돈이라는 게 무섭고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데 인도에서 쓰고 우리 신라시대 구품제나 조선시대 왕족 귀족 양반 평민 상민 이런 카스트 제도는 지금 인도만 있지 사실은 없죠 제도는 없어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있죠 근데 수드라는 대부분 빚쟁이들이나 전쟁 포로들이거든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의 노예들 많죠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 수드랍니다 그냥 대중들이 바라는 수준의 삶을 바라는 일반 서민들 평민들 1기 정도는 가져야지 대중들이 바라는 수준을 살 수 있습니다 속칭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아는 사람들이죠 2기까지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보스들 뭐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화식열제인에 나오는 만화지정 돈의 정을 깨우친 사람들이죠 이것을 위해서 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돈을 아는 사람 2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 같으면 이제 주식 주식은 그 기본적으로 그게 사기고 도박입니다 어외 개념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사기하고 투자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고 팔게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국에서 매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죠 그런데 3월 31일 날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랐죠 2003년도 이후 최대 증가를 했다 그러는데 물론 물가상승 기대치도 올라갔지만 물가도 오르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오른다 주식이 더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갖는다는 것은 지갑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중에 책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은 처음 주식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라는 것은 현물 선물 시장에 나오는 건데 현물 선물 시장 얘기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미두거래라고 쌀거래를 미리 하는데 가을에 추수할 때 쌀값이 정해지니까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고 추수할 때 갚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풍년이 되게 되면 빌렸던 쌀을 갚을 수 있고 가을에 흉년이 돼서 못 갚게 되면 빚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 중에 외거노비들은 다 이렇게 빌렸던 빌렸던 쌀을 제때제때 못 갚아서 노비로 외거노비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빚 안갖고 만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외정시대 지금 뭐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이런 거를 조선방직 이런 걸 세우셨던 이제 인천 김성수 선생님 뭐 굉장히 뭐 부자래가지고 이 집이 된 게 아니라 인천 김성수 선생님 집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어 기러기가 이거 생각보다 일찍 왔네 기러기가 일찍 왔다는 걸 보니까 어 이건 올해는 한파가 들겠네 한파가 들게 되면 농사가 흉년이겠네 그런 이제 어떤 조짐 징조 징후를 보고서 이제 다 하는 거고 또 우리 오리온재가를 만드신 오리온재가를 창업하신 그 회장님 같은 경우도 길 가다가 어 이거 올해는 흉년지겠네 그러면 이제 공장에다 전화해서 야 건빵 생산 많이 늘려라 올해 흉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건빵 생산을 많이 할 건지 줄일 건지 했던 그런 분들이 다 어떤 자연의 조짐 징조 징후 화식열전의 이 조짐 징조 지우갖고 돈 벌은 사람이 이제 화식열전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개연 범녀 백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선물과 현물은 미리 물건의 시세를 아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현재 시세의 물건의 값을 현물이라고 하고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이론 베이시스라고 하고 금리까지 고려해서 하는 걸 시장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증권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이론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보다 높다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화식열전 전반에 걸쳐서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호인시장 뭐 석유시장 금시장 은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 두려움을 용어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 가온 미디어라고 있죠 가온 미디어라고 있는데 순종이 일본 이름으로는 마사이순이죠 참 일본에서 최고 부자죠 어찌됐건 이 사람이 이제 가온 미디어에 대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관련 업체로서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는데 2019년 4월 무렵에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죠 손정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제 삼성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미국의 어떤 관광객이 프랑스에 갔다가 어떤 진주 목걸이를 하나 고물상에서 200불 주고 샀다 그래요 200불 주고 샀는데 이걸 나중에 골동품 상에 가서 미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2만불 준다고 그러더랍니다 다른 골동품 상에 가니까 5만불을 준다고 5만불 5만불을 준다 자기는 200불 주고 샀는데 쉽게 얘기하면 20만원 주고 진주 목걸이 하나 샀는데 이게 갑자기 5만불이면 5천만원이 되잖아요 20만원 주고 샀는게 5천만원이 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모르셨나요 이 진주에는 나폴레옹 부인 조세피나한테 나폴레옹이 생일선물로 준거라는 기록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주라도 어떤 사람이 가졌었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사실은 이게 임기거든요 임기 사람들의 기운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온 미디어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니까 손정이라는 사람이 1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식을 사서 올리는 걸 2귀 그런데 여기랑 여기 차이는 뭐죠 거래량이죠 이때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죠 여기서는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났죠 올해 초부터 그래서 한 뭐 5천원 6천원대에 있던 주식이 15,000원까지 3배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오늘 현재 12,650원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공부할 것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기 2기 3기를 1기의 천기 2기의 인기 3기의 직인데 네이버에 보시게 되면 이 주가 상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천기 직위 임기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정환 선수 임기는 쓰레기 같은 것이다 확 달려왔다가 나중에 확 떠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의 이치 특히 돈의 이치 사람의 이치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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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